퇴란이 나올수도 있으니깐 오른쪽이 됐던게 괴락이었네 근데 저기가 퇴란이 나올수도 있으니깐 아지말고님이 오나쎄 쌍맘에 해볼까요? 쌍맘에 하고 제가 그냥 텀포로 테크 빨리 해볼까요? 평화로 해주고 입구에요? 네 입구해서 전 오늘 약간 원사이드 하기 많이 지는 줄 알고 맘 편하게 하는데 이런 내가 이겨볼 만한데? 원래 편하게 하지 않네 10이 쫓어 인열된다 터치를 응가니 근데 이거 올라니라 더프트에 나올 수도 있고 터치를 안가니 일단 패드기니 100이 왕제는 하나 죽을 것 같은데 다가가 12시, 헤드 못 가고 가난하거든요. 난 우려 유리해 보이는데? 웃지마 풀오브도 두려워 이제 코어 뭐야? 코어 안 올라갔다? 거의 오질드라 느낌? 강제로 내 입구 깨기 이거 10일에 포탈할 때 나 맞았어 제발 형 이거 수리 한 번만 제발 오 됐다 뭐 이러면 할만한데 수리 된다 일단 부신형이 뮤탈인거 와 와 도망이니까 저지 한시 스파이어로만 생겼네 지금만으로 너가 다 사라졌습니다 뭐 혹시 뭐 제 이 이 제 이 이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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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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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